랩포엠입니다. 랩이었습니다. 렛데하몬. 팬텀싱어 최초의 또 성악 전공자들이 모인 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르라기보다는. 랩포엠다운. 랩포엠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. 저희 필살기가 아닐까요?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 갈망과 욕구가 있었는데. 이번 원스타전에서 진짜 많은 것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. 라비던스가 어떤 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도 굉장한 다크호스일 것이다. 렛데아무르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색에서 나오는. 더 멋지고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랩포엠이 왔습니다. 이게 가장 큰 멘트가 아닐까요? 곱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편지처럼. 저희가 다 찢어버리겠습니다. 무대를 찍겠다는 얘기입니다. 공방사수. 공방사수. 띵. 공방사수. 모조리. 플렉 már scissors. 한 장훈영. 럿. 한글자막 by 한효주